아이콘이 드세요 아이콘이 드세요 물어보셨습니다 딱 이렇게 남은 것도 아닌데 너무 예뻐 와우 진짜 예뻐 오 실버 진짜 너무 예쁘다 오 그리고 생각보다 가벼운 것 같은데 너무 예뻐 귀가 C타입인가 아이콘 이거 헤드가 없는데 커특티 심하긴 한꺼번에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? 지금 새로운 핸드폰을 사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도 너무 그리고 앞으로는 이 핸드폰으로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